그리고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째 낙태를 했다며 이 영상을 올려 큰 논란을 일으켰죠. 설마 진짜 이런 부모가 있겠냐며 조작된 영상이다 추측이 많았는데요. 경찰 조사 결과 이 영상은 조작이 아닌 실제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장동건 기자입니다. 임신 9개월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를 영상 게시자로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병원 원장 B씨와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두 피의자에게 일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앞서 공개된 해당 영상 속 초음파 사진에는 살아 숨쉬는 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. 병원 수술실에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 기록에서는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태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과 A씨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. MBC 뉴스 장동건입니다.